가덕 신공항 특별법이 오늘 국회의에 장정됐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모두 특별법 지지와 여야 합의 통과 의사를 밝힌 만큼 오는 26일 본회의 의결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민성빈 기자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전체 회의를 열고 가덕 신공항 특별법을 상정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특별법 두 건이 함께 올랐습니다. 먼저 제출된 법안부터 심사하는 선입선출 원칙상 올 상반기 내 처리가 어려웠지만 가덕 신공항 특별법은 시급상을 고려해 여야 간사 합의로 사실상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상정된 두 건의 특별법은 오는 9일 공청회, 17일 국토위 교통법안 심사 소위를 거쳐 하나로 합쳐지게 됩니다. 이후 19일 국토위 전체 회의를 통과하면 26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입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2월 회기 내 통과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최근 부산을 찾아 여야 합의 처리 의사를 밝힌 만큼 무난한 통과가 기대됩니다. 하지만 대구통합신공항특별법도 함께 상정되면서 가덕 신공항 심사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됩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